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정지 먹은 적 없어요. 체금 당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? 기억 속에 없어. 아니 아 큰일 났네. 아 저게 안 죽어? 펠리 났는데? 설마 이거 쭉 오냐? 와.. 이번 라인전 해야겠네. 갑자기 얘도 하네요. 이러면은 뭐..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. 빨리까지 하려해. 하하하하하하하하 계속 부직할 거야 진짜. 레오 나와서 죽어가지고 가멸한 듯. 살았다 다시 말해. 그럼 끝에 봐. 나이 shark이 여운 것 같은 느낌. 나를 찾기를 찾아봐. 혹시 뭐지. 여기는 여기는 선.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. 와 2평 야무졌어 와 2평 야무역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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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평 야무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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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평 야무역 와 피 왜저래 안돼 제발 나이스 아 2평 야무역 예 벨 야무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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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초청에 매주의한 아분위적 방안되어 초청에 손아니루 지켜낸 iniz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피창 진짜 무슨 에바네 하나만 맞아도 죽었는데 하나가 안 맞아서 안 죽었어 피창 진짜 에바네 피창 진짜 에바네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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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20초 이상은 21초에서 제거하듯 20초에서 최대한 25초에 대단해 스파게임 과연 중 홍은 있는데 네 너무 빠르지 그럼 못쓰겠지 중 서브면 안되나 되나? 어.. 아 근데 브림장.. 아.. 뭐야 그렇게 썼나? 퀴즈는 어디갔지? 퀴즈는 어디갔지? 퀴즈는 어디갔지? 퀴즈는 어디갔지? 에이.. 뭐야 이거? 고맙는데? 고맙는데? 아 트림형님 화가 많이 나셨는데? 아 뭐야? 뭐야 이거? 아 도와줘 아 내가 라칸 W 무빙으로 패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아 아 아 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상대 블루 좀 먹어야겠다 머리 저도 무슨 색인지 알고싶은데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반죽이 좀 막아졌어 너 궁 없잖아 상대는 마감했을텐데 와드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의상도 무서운 사람이 비어있었네 그리고 Byron 변호사진 반죽이 이렇게 트린 형 눈 화나가지고 올 수가 아니네 미드가 안 오네 한리아 형은 안 오나? 띄웠습니다 와우 하잉 너무 꿀지 와 이 얼마나 이기는 승리인가 물론 제가 게임을 거의 안 했었긴 했는데 와 행복하다 뭔가 이기니까